제가 아침에 밥을 먹고 우리 어린이 공원에 가서 간단하게 산보를 하고 일본의 체조와 우리나라의 체조를 두 개를 컨비네이션 시켜가지고 제가 근육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 아니면 매일 아침 아침에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방의 아저씨는 벌써 중국집 배달분대 일찍 항상 7시 되면 나가시는데 뭐를 대문 앞에 놓고 나가냐면 지금도 보니까 소주 한 병을 빈 병을 내놓고 갑니다. 어느 날은 보면 소주병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음식이 뭐냐면 전부 공장에서 나온 음식을 비닐팩이 한 보따리씩 나옵니다. 그분 얼굴을 워낙 늦게 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어느 날 낮에 운동을 하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색깔이 아니고 얼굴이 빨간 색도 아니고 우리는 노랑둥이인데 노란 색깔도 아니고 얼굴이 완전히 건강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옷이 막 잔뜩 나 있고 소주를 한 병 두 병 잠잘 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미 몸뚱아리가 썩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사위가 대통령부터 술 먹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금융계 생활을 할 때 그 지점장이란 사람들이 업무 추진비를 술로 먹어서 조지는 걸 제가 수없이 봤는데 나이 60에 죽는 사람을 몇 사람 봤고요. 지금 저희 세대 은행 생활하고 퇴직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가 태반입니다. 제가 술과 담배를 피웠다면 이 많은 책을 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도 이렇게 아침에 밥 먹고 주저앉았더라면 저는 전혀 이런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지금도 제가 어린이 놀이터에 보는데 한 분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더니 매일 그러는 분이에요. 딱 보니까 전화기를 들고 담배를 뻐근 뻐근 피면서 서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분, 20분 그 짓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아파트로 기어들어갑니다. 이건 뭔 죽으려고 자살 행위를 하는 것 같다. 자살은 바로 죽으면서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사일런트 킬러. 또 우리 앞집에 새로 이사한 부부를 보니까 말입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 여자가 이제 그 시간에 맞춰 나옵니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되는 부부인데 부부가 둘이 나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길거리에서. 제가 딱 나가면 어떻게 미안한 줄 아는지 방향을 돌리고 또 피웁니다. 여러분 담배, 술은 바약의 1번, 2번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관대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윤 대통령처럼 저런 술을 마신 사람은 진짜 저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국가 돈으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자기 월급으로 마셔도 한심한 건데 국가 돈을 가지고 저렇게 술쟁이들만 불러다가 술을 먹고 이러냐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세상을 꽉 채우고 그들이 정치하고 그들이 국민 세금으로 다 처먹고 이게 무슨 나라예요? 아침에 정신을 빤뜻하게 하고 아침에 오늘을 디자인을 하고 그대로 곧 행동을 하고 오늘을 어제 얘기를 하지 말고 오늘 1440분의 운명을 걸어야 내 삶이 변화가 오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서 어제의 방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진짜 새로운 올바른 멘탈을 만들어서 공부해야 되고 제일 쉬운 멘타가 뭐예요? 책이 아닙니까? 금년 들어와서 한 번도 교부서적을 가보지 않았다. 그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금년 들어와서 책 한 권도 새로운 책이 여러분 서재에 안 들어왔다. 아예 서재가 없다. 그건 인생 파멸임. 인생 파멸. 새로운 것을 입력해야 지나간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1월 31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 똑바로 보내도 어제 오고 틀은 날을 보내도 진짜 내일 오늘이 새로워지고 특히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장모님이라고 그러시고 목사님은 자기 가족들을 실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부인은 밤 8시에 나가서 아침 8시까지 일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게 무슨 선교활동입니까? 당장 때리치고 자기가 본업을 이어받고 은혜롭겠습니까? 그렇게 어디 가서 설교한다고 떠들어봐야 아이씨 이렇게 왜 이렇게 마이 퍼스트 잡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알아야 아침을 어떻게 보낼지를 알아야 어떻게 하루를 마감할 줄을 알아야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변에 자기 자신을 아침부터 망가뜨리고 출발을 하고 주저앉아서 테레비 보고 아 난 윤 대통령이 집에 가서 뭔 짓을 하는지를 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블로그에 선거할 때 이랬습니다 선거에 나온 사람들 서재를 좀 공개해봐라 서재가 있기는 인자 서재에서 뭔 책을 읽고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떠들어대는 소리냐 그게 그 정도 실력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겠느냐 와 진짜 분통이 쳐집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뽕굴하면 빠가면 나라도 똑똑해야 집니다 그래야 그게 잘못되는지 아는지를 알죠 멍청한 사람들이 저 우둔한 사람을 뽑아놓고 60%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 않고 있으니 아이고 나라도 똑바로 해야 돼 나라도 멍청한 사람들한테 바뀌어놓으면 안 되지 남붓이 지도 잊지 애들